로빈의 형평기 다 됩는다고? 이거 뭐 어, 뭐이? 까는 거 이렇게 까야지 이게 응 까야 돼 언제나 뭐이는 컴도 대만 원이 커도 그 나무를 해도 까야 돼 살짝 껍질을 벗겨주는거야? 응 이거 껍득 벗겨야 돼 안그러면 질긴가? 그럼 빗싸기는 나중에 머리부터 줄기부터? 부드러우니까 시금치 대충 많이 대충 필요는 없고 살짝 뿌리빛이 돌 때까지 그래가지고 꾹 자 꾹 자 꾹 자 시금치처럼 꾹 자 소금 소금 마늘을 이런데 나물의 기본이지 넣은거 딘자 이놈 넣고 떼어넣고 이제 마무리 다했어 반짝맞아 이거 된장으로만 간 맞추는거잖아 되게 맛있어 밥맛이 입맛이 돌아 이제 먹어볼까 음 맛있네 약간 짠 듯한데 위에는 너무 쓴거하다 마국사 음 밥하고 먹으니까 안짜 맛있네 안 맛있는거 아닌거 엄마는 절대 안해먹기인지 알아가지고 진짜 맛있죠 음 맛있네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